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선 딱 70일 전이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까지 후보 공천 신청을 받고 또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네요.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 간단히 먼저 브리핑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영석 단장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서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서 서류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2월 13일 정도에 전체적으로 컷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절차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제 일부 원칙도 제시가 나왔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결국에는 주요 여러 가지 지역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느냐. 예비 후보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표현으로 고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역구에 공란에 뭘 써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2월 3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이제 공천 신청서를 써내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다가 공천 신청서를 써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전략이냐 우선이냐 단수 추천이냐 아니면 경선이냐 이런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각계 각 층에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이 공천 신청서 접수 현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뭐 정보전도 치열하겠어요. 어디 쓰신다 한다 안 쓴다 한다. 눈치작전도 하실 것 같고요. 조기훈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 5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게 이제 경선 심사에서 한 10점 정도 반영이 되는데 민감한 경합 지역에서는 이게 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요인이어서 아마 후보들도 꽤 긴장한 상태에서 오늘 면접 심사를 받는 것 같고요. 2월 6일부터는 이제 오늘 면접 심사 결과를 가지고 경선 지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거고요. 그때부터 컷오프라든가 단수 지역 또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또 공관위원장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 20%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공천이 본격화된 거죠. 아마 2월 16일 정도부터는 빠른 지역은 경선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월 6일 또 2월 13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서로 서로 상대당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후에 그 면접을 봤더라고요.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쟁자와 함께 보셨고요. 질문이 뭐 다양했는데 곤란한 질문은 없었냐고 물었다니까 그런 건 없었다고 답을 했고 또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대표가 당내 이런 면접도 보고 또 경선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 조금 이례적인가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당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면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전략적으로 찍기 때문에 이런 경선 예비심사 이런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라 경선을 할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말고도 몇 분의 경선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후보들이 계시고 당규상에는 또 경선이 원칙입니다. 단수 후보 추천을 하려면 그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데 부적격 심사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1위 쥐줄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1인 후보 한 명만 공천 신청을 했다거나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규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과거에 없었기 때문이지 당규에 따른 어떤 시스템 공청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후보자 한 명한테 주어진 면접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 7분 정도 면접을 봤다고 하던데 자기소개 포함해서 한두 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좀 보여주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상 이 정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후보들을 짧은 시간에 면접 심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면접 심사 비중은 이제 그 이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합도 조사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미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다 진행이 돼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면접 심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비중은 한 10점 정도. 하지만 물론 10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서울 중구 성동을 지어 갑자기 또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님 또 이해운 전 의원님 이영 전 장관 이렇게 모두 출사표를 이 지역에 던졌던데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인물란이 고민인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 어떤 한 지역구에 몰리는 상황 당에서 미리 좀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당에서 미리 좀 교통정리를 시도를 전혀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정리 시도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은 하는데 또 이 후보군이 되시는 분들이 저마다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신데 서울 중구 성동을은 어떤 지역이냐면 성수동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성수동에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고급 아파트촌이 급격히 사실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보수세가 조금 더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저마다의 전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실 일반 대중한테는 중구 성동을이라고 그러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흔히 여겨지지는 않아요. 마치 여기가 험지고 격전지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실질은 지역구 상황이 굉장히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좀 개선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뭐 그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중구 성동갑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윤희숙 의원을 평가하고 싶어요. 윤희숙 의원이 이제 출마하시는 중구 성동갑은 중구 성동을 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감하게 출마 선언을 하셨고. 중구 성동 의뢰는 많은 분들이 몰리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경선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단수 공천을 하든 공간위에서 적절히 잘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또 국민의힘에 지금 잔류는 하지만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잠깐 해 볼게요. 수도권 선대위원장이다. 경기도 오산으로 출마할 거다. 다양한 방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카드로 내세우는 게 좋을까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장과 단이 있는데 단을 극히 단점을 아주 심도 깊게 정보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딜 공천을 한다. 경기도 오산처럼. 그러면 그 유승민 의원의 공천이 맞냐 아니다로 보수 내부 진영에서 한 달은 서로 싸워야 돼요. 내부 분열의 싸움이 한 달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인재 영입한 거 인재 영입해서 공천 준 거 경선해가지고 어떤 그런 좀 흥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정책 이슈들 좋은 정책 만들어가지고 연구했는데 뭘 내든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게 맞느냐 안 받느냐로 모든 이슈가 다 덮여버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공천이라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선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다른 어떤 부정적인 논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당을 위해서 인내하고 인내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출마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는 아닌. 아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선 후보도 한 번 하셨고 다른 당이지만 그리고 이제 5연 생활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정말 당원들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얼필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지 출마를 한다 안 한다로 논쟁이 되는 것 자체도 당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어떤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기훈 부위원장 지금 총선 70일 한 두 달 정도 남은 셈인데 아직 뭐 게임의 룰이라고 할까요 선거제도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못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이 몫을 나눠먹기 쉽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한동훈 위원장 왜 민주당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병립형으로 회개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뭐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지난 총선에도 위성정당이라는 파행적 결과를 이어진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요. 병립형은 지역구도의 완화라든가 당초의 선거구제 개편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당은 현실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선거에서 민주당이 막연한 명분만 가지고 치를 수는 없고 실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첫 번째 하나의 과제와 당장의 의석수와 함께 향후의 어떤 대선까지 보는 데 있어서 민주개혁 세력 전반 진영의 어떤 연대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준연동형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내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는 이미 정리된 지 오래됐습니다. 왜 선거제 개편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뜻의 의지의 문제로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미 기사를 좀 보시면 출마한다고 했고 오늘 면접 심사도 보셨잖아요. 문제를 좀 본지를 좀 보시고 최소한 이거는 상대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선거구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너무 쉽게 정리가 돼 있죠. 위성정당 만들겠다 준연동으로 하면 아니면 병립형 회기다. 둘 다의 정치개혁의 본연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죠. 지금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유지할 때를 대비해서 창당을 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명칭도 국민의 미래로 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2월 초 내일부터겠죠. 이때는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병립형 회기로 가나요?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나? 아니면 권역별 병립형 이런 식으로 가나요?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고요. 이건 최종 의경 수련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백브리핑을 통해서 최소한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이고 입장이 대립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취합한 다음에 지도부가 결단해야 될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만 올인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던데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원단장님. 물론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신년 기자회견이긴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적 죽이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리고 위증교사에 이런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반성을 한 번 해보셨는지가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보다 더 혐의가 길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할 정도고 그리고 그 내용도 무슨 지방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부패 이런 종류의 혐의를 지금 받고 계신 건데 그러면서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어떤 정부든 정권 말기에는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내부에 있는 그런 부패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어왔어요.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당 정권이든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그런 유형의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검수 한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는 그런 토양을 만든 거에 저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막혀져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권력형 사건들이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혐의점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조기훈 부윤장님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이재명 대표께서 청산 대상은 또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다 이런 말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12번인가요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국민들 여론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에 대한 심판 평가 선거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어쨌든 정치적인 용어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2년가량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표로서. 그런 성격을 당연히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더 주목해서 본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국민들께서 꽤 공감하셨을 거로 봅니다. 실제 느끼는 당장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 현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의 어떤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숙건 야당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좀 명쾌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진사하게 하셨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시고 도대체 지금의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라든가 불만과 불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될 얘기인데 안 하시니까 그 비판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럼 정책 제안한 내용도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출생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제안을 했던데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런 제안이 저출생 위기를 좀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도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아마 일주일 전쯤 정책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공약을 발표를 하셨죠. 구체적인 내용들의 언급이 없었는데 몇 가지 있었죠. 주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출을 통한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출생기본소득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 주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가 해결을 해 준다는 부분이 이런 선거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면 그거 필요한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위원장도 구체적인 방식만 조금씩 다르지 저출생의 대책으로서 획기적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통해든 굉장히 국가 소멸 위기라는 곳의 문제의 진단에는 여야가 따로 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재정적 측면도 보면 지난 10년간인가 2016년부터 해서 280조 정도가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실효적인 집행이 안 됐다는 진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는 적절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두 분께서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주요 판결 내용도 함께 좀 짚어볼게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네요. 원현섭 단장님께서 판결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검찰 쪽에 좀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민주당 인사들이나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라고 손준성 검사장이죠. 지금 현. 그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김웅 의원이 이제 조성은 당시 선대비 부위원장인가요? 그분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전달하면서 고발 사주를 했다. 이런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난 거는 결국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까지 가는 그 고발장과 관련한 전달 경로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중립 외모를 위반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을 또 위반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판결문 또 같이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을 선고받았는데 약간 좀 지금 현재 포렌징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제 현출된 거는 조성은 그 당시 부위원장의 핸드폰과 그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출처를 입증이 될 수 있냐가 이게 관건이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법원의 이런 판결 내용이 항소심에 가서도 약간 정거관계 인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다투어질 만한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 또 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라고 재판부가 오늘 판시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번 판결 어떤 점 좀 주목하셨어요? 일단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아닙니까? 수정관실이라는 게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관련된 모든 수사 정보라든가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이 사건이 최초에 보도되고 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공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정관실에 관련된 검사들 등등 PC 포렌식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상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했다는 의혹들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공수처는 그런 부분도 아마 공소장에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소위 말하는 사단이라고 말하는 과거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검찰이 권력을 통한 어떠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서 동일하게 드러났는데 죄를 지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해졌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요. 이 사건 자체는 하여간 이 검찰의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당해 사주했다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상당한 정황이라든가 증거들이 있었고요. 인멸돼서 확인되지 않는 증거 외에도 실제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이 행위에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교해서 보면 김웅 당시 이 사건을 사실은 공모한다고 볼 수 있는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범죄 자체 대상 범죄도 그렇고 김웅 의원이 사실 검사를 사퇴하고 출발을 준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고 사실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이 수사해서 불기소 처벌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없었으면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입장 표면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하나 1심 선고 나온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장원공사 상임감사위원 1심 선고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는 법원이 징역 2년 또 강래구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벌금 600만 원 주진분 3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우선 조 부위원장께서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고 판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2021년 5월 2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했었고요. 송영길 대표의 캠프에 있던 분이 윤관석 의원하고 또 핵심 측근이 강래구 상임감사였죠. 이분들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업가 등으로부터 6천만 원의 돈 봉투를 수소했다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이 정당법에 위반된다는 것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돈 봉투를 수소했다는 것은 결국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6천이 아니고 2천만 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또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원단장님도 이번 판결 한번 평가를 해보실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어떤 표심. 그게 정당 내 당대표 경선이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한 표심을 돈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일반적인 공직선거에서 돈으로 주고 표를 매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진짜 한 3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당 내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아직도 지금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힌만 하더라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8년 있었지만 당협위원장도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유독 이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표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자격이 없고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 사건이 2021년 5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지난 4일에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고요. 재판 준비 절차도 곧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번 판결이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각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대장님. 아무래도 결국 이 많은 도내 수수 과정에서 가장 큰 그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거든요. 송영길 대표를 위에서 어찌 보면 이런 도내 수수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가 올라갔을 때 지금 벌써 이런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몇 년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무슨 정당을 만든다니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시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검사와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는 또 묵비권에 가까운 그런 진술 거부를 행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판결이 단순히 윤관석 의원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비슷한 입장에 그런 20명이 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런 관련한 의원들에 대한 혐의로 좁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파장이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기훈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돈 봉투 거래가 있었다는 건 일시 법안에 판결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당연히 송영길 대표를 위한 행위였으니까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법률적 책임까지 연결되느냐는 이런 돈 봉투 거래에 대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알았는지 지시했는지 묵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 혐의가 인정되는지인데 현재까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보좌관 역시 통영길 대표한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 혐의까지 추가해서 기수가 될 경우에 이 부분은 다투어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수수와 관련된 정당법 위반의 유죄가 바로 인정된다라는 건 지금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